듣기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해서 무역회사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. 우리 호텔에서는 외국인 손님이 오면 안내를 할 직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직원이 필요한데요. 저는 영어가 능통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 온 후에 외국인 센터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호텔은 3교대 근무라서 밤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밤에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까? 어느 시간이나 근무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면접은 여기까지 하고 결과는 금요일까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